예 뭐가 잘 안되니? 실력이라는 건 그럴 때 드러나는 거란다 죽어버리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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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컵 안해요 무슨 여기가 월드컵 하는 데인 줄 알아 맨날 안해요 맨날 무슨 맨날 월드컵만 찾아 안해요 안해 아 가끔씩 하는 거예요 가끔 아 솔직히 그리고 너네들 뭐 애니 월드컵을 할 거면 애니에 대한 솔직히 지식이 빠듯해야 되는데 저 별로 오타쿠 아니라서 애니 잘 몰라요 아니 아니 진짜예요 아니 내가 너네들 내가 개 오타쿠 새끼인 줄 아는데 나 진짜 애니 별로 몰라요 애보단이라니까 나 요즘 애니 잘 안 봐요 제 배경 화면이나 바꾸라구요 야 이거 아니 이건 너네들도 할 수 있어 폰 너네들 폰 바탕하면 그 다음에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다 애니 프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럴 수 있어요 난 그랬어 오타쿠 티셔츠 입을 수 있잖아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난 했어요 배경 화면 이렇게 하는 거? 일반인도 할 수 있어요 난 난 일반이니까 저 애초에 오타쿠가 아니에요 진짜로 난 오타쿠가 아니라니까 마우스 패드 그럼 오늘 바꾸는 거지 이걸 왜 바꿔 ㅅㅂ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절대 못 바꿔 이거는 바꿀 수 없다 이거는 죽어도 안 바꿔요 이거는 만약 이거 내가 만약에 더러워지면은 새로 사서 다시 다시만 해놓을 거예요 아니 왜 아니 마우스 패드 가지고 지랄이야 어? 요새끼 뭐야 어이 병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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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이 새끼 죽여 아니 어이가 없네 흐흐흐흐 아니 아칼리아 가서 꼬라 박았어요 알래야 알 수가 없네 진짜 저 플레이는 아 내가 얘네들 게임하는 거 보다보면 내가 내가 진짜 현진이 될 거 같아 내가 못해지는 거 같아요 진짜 이 게임 플레이 수준 보다보면 내가 따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내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듭니다 이미 됐다고요? 안 됐어 ㅅㅂ 진짜 마음먹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다 죽였다 아하 야 현진이가 된다는 말이 진짜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현진이 된 거 같아요 현진이 아닐까 지금 보니까 그냥 다이아던 마스터가 아니고 그냥 골드새끼 같은데요 여기 방금 플레이 자체가 오피항 하하 아하 아 이거 이겨도 기분 ㅈㄴ 안좋아 진짜 아니 ㅅㅂ 내가 남한테 버스 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남한테 버스 타고 있다는 걸 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연질들한테 버스 타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탈론 잡고 백판에 한판 일어날 것 같다 아 나 기절할 것 같네 진짜로 아니 지금 내 실력에 도박질 나와요 여태까지 게임 왜 했냐 나 얘 뭐가 잘 안 되니? 실력이라는 건 그럴 때 드러나는 거란다 죽어버리뱅 아아아아아아 알 ㅅ 발 아하 아- 아니 왜 이래지? 아아... 아.. 활타봐. 아 바로 쥐미니르... 영상 보면서 팔로우 공부하자 도타는 안 해 애초에 저 나도 도타를 해봤었는데 도타 그거 도타가 진짜 개 좋은 점이 마이크가 된다는 점이었거든요 도타 했을 때 그 저주술사 골라놓고 그 그림자 칼인가? 그거 하나 간 다음에 씨X 은신 박아 놓고 궁 쓰면서 그 저주술사 그 성대모사 오지게 해가지고 씨X 띵띵띵띵 잊으라 하면서 마이크 했다가 애들한테 욕 존나게 먹어가지고 그만했었는데 존나 재밌었어요 그건 존나 재밌었어 근데 롤에는 롤에는 진짜 그게 없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솔직히 롤에는 마이크 없어서 다행이에요 롤에는 마이크 있었으면 벌써 그냥 몇 명이 다 죽어 나갔을까? 말이 안 됐을 것 같은데요 마이크가 하나만 나왔어도 아... 어제 괜히 야축한 것 같아요 솔직히 솔직히 사람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면 안 된다는데 1월까지 방송 무조건 킨다니고 내 야추 걸고 킨다 했거든요 지금 후회하고 그랬어요 야추는 지켜야 될 것 같아서 1월까지 방송은 꼭 키기로 했어요 솔직히 뭘 자르고 시자야 야 무난하게 정글 돌았다 야 이거 내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저 싸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저 씨X 탑신병자들의 싸움은 제가 일단 껴서 빨리 게임은 끝내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둘 다 집 안가 저거 일단은 표창 아니 저거 뭐야 시칼 피하기 내 시칼 던지기가 지금 끝이 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전장 갑니다 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씨X 시칼 파킹맨 아니 대체 이 씨X 왜 이잇 아니 도저히 오르겠네 오오....... 지랄한다 진짜 호부 레전드 보여주는 부분이죠 이 새끼 잡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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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게임 조질뻔했네 씨발 아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아니 씨발 대자병가? 나이스 미울 팍!킹맨 와아 아깝다 severely 그냥 바텀을 가야 가야될 constructive coal 讲 exp expspspspspF 은촛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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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를 치지마 개새끼들아 시ㄹ 이길 수 있어 위캔 두일 할만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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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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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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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킹맨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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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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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아 들어가 들어가 오 오우 야 C4 다 결승할 뻔인데 아아... 야! 아니 맞추는 꼬라지를 본 적이 없어요! 뭘 좀 맞춰봐! 나이스! 나이스! 오오오! 와! 아! 아아아아악! 야야!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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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이길 수 있어요! We can do it! 오케이? 자 위에 동선이 탑지 나오고 어차피 아래는 아래에 갈 필요 없으니까 하 이거 먹고 타빈아 또 조집시다! 어차피 알라카이저 다 키우면 알라카이저 알아서 다 해요! 그냥 알아서 가시오피야 대가리 그냥 끌고 그냥 목만 따서 먹기 때문에 알라카이저 위주로 키웁시다! 아잉! 어! 오케이! 죽여요! 자! 알라카이저 다 키웠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할 뿐 스트레카 слов Campus 사는 3번이면 참을진 1번을 면한다는 말이 있어요 내세끼를 위한 말인것 같습니다 말인것 같습니다. 그냥 상대 정글이나 탑시다. 뭐 할라하지 말고 진짜 패칼이 여기 오거든요. 그거나 잡아먹읍시다. 예. 어차피 불을 먹으러 오니까 그거라도 알아서 지금 뛰어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불키고 이렇게 해서 여기쯤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시랄하네 진짜 씨발놈들 뭐야 이거 라일라이야 어어어 아니 바텀은 또 왜 털려 도저히 모르겠다. 씨발 진짜로 프리시즌이야 세기말이 아니고 씨발 정신 나가겠다 아 아하 아하 개새끼다. 한국에 살아서 다행인 줄 알아라. 진짜 저기 미친 나이테리스 우리니 피타고라스 잠깐만 나 지금 게임하고 있는거 맞지? 이거 게임이죠 씨발 아니 하하 리그 오브 레전드 하는거 맞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